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예비고3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캐스트를 클릭하고 들어와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나도 그럼 그 선배들처럼 한번 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더없이 좋은 축복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캐스트를 클릭하고 들어온 이 자체를 축하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자기 캐스트를 클릭한 것을 축복이다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캐스트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 선생님이 첫 캐스트에서 축복이다 축하한다라고 했던 것을 정말 납득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날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개념 에센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개념 에센스로 수험생활을 시작하면 생기는 일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 첫 번째는 선생님의 수강생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조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 박댕환 친구의 수강평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수업의 키워드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별개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은 진짜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쌤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개념과 문제풀이는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을 선생님은 수업을 통해서 배웠고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면 킬러, 중킬러, 빅킬러를 따로 공부하고 따로 대비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모든 수학의 출제 의도는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 목적 그 목적은 바로 개념에서 나오고 따라서 가장 좋은 풀이 정확하고 빠른 풀이 선생님 수강생들이 수능장에서 50분, 60분, 70분 만에 한번 다 풀고 검수했더니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어요. 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타이트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100분 안에 30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게 하는 힘 그 풀이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라는 걸 전과목 만점자가 이 수능 수학 뿐만이 아니라 수능 자체의 득도를 해버린 전과목 만점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는 지금 정시로 서울대의외과를 합격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케이스를 이야기해 줄 텐데 내신으로 연대의외과에 합격을 한 그리고 지난해까지 선생님 조교를 하다가 지금은 매우 바쁜 이 친구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면 선생님과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본인의 수학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라는 거죠. 내신을 고1 때부터 사실 초등학교부터 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친구라 이 친구는 대학 들어가고 컨텐츠팀에서 선생님 조교를 하면서도 학점을 만점을 받았어요. 연대 학점이 4.3 만점인데 선생님 저 어느 학기에 선생님 저 이번에는 별로 성적을 못 받았어요 했을 때가 4.2였나 그랬고요. 그 다음 학기에서는 이번엔 좀 잘했어요 라고 했을 때가 4.3이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고 내가 얘들을 어떻게 가르쳤나 싶을 만큼 끔찍한 깜찍한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는 교재들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검수하는 팀으로서 조교로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대단히 노력하는 그리고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로 대부분 오르세 수강생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캐스트를 보면서 어 나도 이렇게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도 이 선배들처럼 될 자격이 충분한 그런 기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르세 수강생들은 진짜 공부하는 정말 마지막에 결과를 내놓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신을 관리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를 풀었고 내신 문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즉각 반영해서 바로바로 풀어야지만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수능과는 또 결이 좀 다르잖아. 그 내신 마저도 가장 정확하고 빠른 풀이 오로지 개념만으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어내기 했기 때문에 내신 마저도 시간이 남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신에도 수학의 본질은 하나다 라는 걸 보여준 케이스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상산고를 졸업한 친구고 재수를 하면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방금 보여준 친구는 고3 그리고 그 앞에 보여준 선생님 수강생은 예비 고1부터 개념 에센스를 반복적으로 공부했던 수학이라고는 오로지 선생님한테서만 배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전과목 만점자거든요. 이 친구는 고3 때 만나서 바로 연대의대를 갔고 지금 이 친구는 상산고를 졸업한 상태에서 재수를 하면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현역때는 개념은 초반에만 익히고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고 치우는 방식의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수 때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개념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지 그리고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배움으로써 문제를 읽고 거기에 어떤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함으로써 정확하고 빠르게 풀었다는 거죠. 역시 수능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대 컴공에 간 이땡선 선생님의 현장 수강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현장 수강생들이에요. 뒤에 온라인 수강생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목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야.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면 이 친구는 현장 수강생이었고 재수생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새 소식 공지사항에 본인이 수험생활 동안 느꼈던 것들 공부법을 자세히 적어줬던 작년에 적어줬던 친구인데 수능장에서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매일 실천해야 돼. 그래야 그 모습 그대로가 수능장에서 나와. 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줬었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아직 개념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고3이 되면 문제가 막 풀고 싶거든요. 막 멋있는 문제집에 문제가 막 풀고 싶어. 엔수생은 재수생은 오죽하겠어요. 정말 멋있는 문제집을 풀고 싶거든. 막 엔젤을 풀고 실무를 풀고 싶어. 그런 욕구가 겨울 시즌 시작부터 그러니까 12월 말 1월 수험생활 시작부터 음 난 좀 해. 스카이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바자관 같은 데서 공부를 할 때 누가 뭘 공부하나 라는 걸 자꾸 보게 되고 내가 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 저런 문제집 나도 풀어볼까? 아 나도 저런 거 풀면서 멋있게 넘기면서 공부하고 싶어. 라는 욕구가 막 생겨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게 6평 끝나고 9평 끝나고 그제서야 선생님 제가 어딘가 허점이 있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설마 개념일까요? 설마 기출의 분석을 정확도 있게 일관된 방법으로 하지 않은 걸까요? 라는 걸 그제서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거꾸로 개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선생님 개념 에센스 수강생들이 확 늘어나는 시점이 6평 9평 뒤에요. 그제서야. 그래서 그렇게 수험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면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나는 개념이 부족해라는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모르는 요소가 없다라는 자신감. 그 개념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공부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아니 이 단순식 안에 들어있는 뜻이 이렇게 깊이 있는 정의, 정리였나?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게 개념이었나? 라는 타협 없는 공부를 통해서 진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이 개념을 적용시키는 모든 문제를 한 번은 다 풀어봤어. 난 빈틈이 없어. 라는 자신감으로 수능장에 들어가야지만 이러한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져야지만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이 선배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선배도 개념 에센스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제종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6평 시험을 보고 어? 6평 시험을 보는 순간순간 내가 사용한 내가 공부했던 요소들 대부분은 개념 에센스에서 배운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한테 가야겠다 하고 다 때려치고 선생님 학원 앞에 방을 잡아놓고 남은 수험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거든요. 우리 개념 에센스가 수험생활의 어떤 태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다른 과목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결국 약간 인생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베스트 강좌예요. 약 10년 동안 선생님의 강의 인생을 관통하는 강좌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매년 발전을 하고 있는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강좌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면 이렇게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까지도 터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유명한 친구인데 원점수 100점을 받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온라인 수강생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다시 현장 수강생이네요. 1학년 때 4등급, 2학년 때 내신 3등급 포스텍에 합격한 친구인데 내신을 포기하고 2학년 겨울방학 때 학원으로 찾아왔어. 그리고 저는 정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겨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개념 에센스 3과목 수원, 수툰, 미적 딱 3과목만 했어요. 개념 에센스를 하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단독 1등을 찍었어. 그리고 포스텍에 합격했어요. 정말 약간 기적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수강생들에게는 굉장히 많은데 너무 신기한 건 그때 그 해에 4명이 포스텍에 같이 지원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수시로 근데 그 중에 단독으로 이 친구 한 명만 합격했어. 1, 2학년 때 내신이 되게 낫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2학기 내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는 수시로 대학 가기는 조금 어려워졌어. 난 정시러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몰라. 끝까지 해봐야 돼. 이 친구는 마지막에 면접 보러 갈 때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면접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데 예상 질문들이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게 넌 1, 2학년 때는 왜 이렇게 내신이 나빠?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1, 2학년 때는 내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다.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꿈이 명확해졌고 그에 따라 목표가 명확히 생겼고 그럼으로써 열심히 공부를 거기에 오르세쌤과 함께 개념 에센스를 공부했다라는 말은 나중에 합격하고 와서 쌤 그 말은 못했어요. 사교육의 힘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태도를 만들고 공부법을 알았다라고 얘기는 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잘했어 라고 했었거든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럼 밝히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이 친구의 그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도와주면서 그런데 내가 3학년 될 때 꿈이 명확해지고 목표가 생기면서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막 생기면서 공부법을 알게 되고 이렇게 올려놨다. 나는 시작은 미미하지라도 내 가는 길이 정확해지고 훨씬 더 명확해질수록 아웃풋이 좋아지는 사람이다. 시작보다 그 끝이 창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라. 너는 앞으로 뭘 하든 이렇게 할 사람이다. 라고 어필해라. 처음에 전교 1등으로 1학년 들어가서 처음엔 되게 잘했는데요. 마지막에 점점 떨어졌어요. 이 스토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래서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미 내신으로 대학 강의는 좀 어려워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신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신을 빌미로 그 기간 안에 지금 수투 적분, 미분 끝부터 적분이 아마 내신 범위일 텐데 이 기간 안에 수투의 도함소 활용 뒤쪽부터 정적분 끝까지를 이 주어진 긴 지금부터 내신이 7, 8주 남았죠. 길게는 8주 짧게는 6, 7주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수투를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없어. 그러니까 수투의 미분부터 적분까지를 탈탈 털어버려야지. 내가 수능장에 들어갈 때 와 수투는 그때 2학년 2학기 때 그때 내신을 빌미로 공부해놓은 그 실력으로 짱짱해 라는 생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내신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이 친구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수투를 공부한 그 힘이 수능으로 그대로 연결이 될 거야. 수투가 수원, 수투, 미적 그리고 학통, 기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2번, 14번이 나오는 가장 핵심 어렵게 15번에 아주 어려워 그러면 15번에 나올지라도 그 자리는 수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교과 과정의 핵심이고 중심부이기 때문에 지금 내신을 빌미로 수투를 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 아마도. 그래서 이 친구처럼 절대 내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신을 포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약간의 도피가 있어. 내신 기간에 완전한 몰입으로 엄청난 노력으로 끝까지 공부해내기가 싫거든. 살짝 도피하고 싶을 때 어 나 정실로야 이런 말을 꽤 많이 한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내신 내려놓지 마세요.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한 현장 수강생들 고3이었던 경우는 끝까지 내신 붙들고 내신 대비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수능도 잘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요. 이 문과생이었어요. 당시. 내신이 형편없었어. 그리고 마찬가지 앞에 두 케이스가 지금 공통점이 있는데 자연계열 친구였고 여기가 문과였는데 둘 다 내신이 엉망이었어. 이 친구도 정시로 가야죠 하고 겨울방학 때 왔거든요. 그런데 내신 정교 5등까지 4등까지 끌어올려서 수시 1반으로 서울대 갔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 친구는 근데 내신을 보려고 두 친구 다 사실은 내신 대비를 한 건 아니야. 개념 에센스가 그걸 해결해 준 거죠. 내신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될지라도 그 문제들의 본질은 하나거든요. 묻는 바가 하나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이 보일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짰었냐면 그냥 학교에서 내신 문제 내신의 이 문제 안에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는데 그 책을 버렸어 그냥. 너 이거 보지 말자.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 갈 거 아니지? 이거 다 보고 외워봐야 그 이 많은 것들을 다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내신이 아니야. 어차피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그 안에 본질을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외워? 선생님들이 그대로 내진 않잖아. 숫자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기 때문에 외울 수도 없고 외우는 거로는 안 통해. 해서 그 내신 문제집을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에센스. 어차피 정시 준비할 테니까 라는 생각으로 에센스를 했는데 내신을 3학년 1학기 때 중간기말 다 포기하지 않고 끌어올려서 결국 서울대 수시 일반에 진앙을 했죠.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 6평 전의 선생님을 알게 되고 다행히도 6평 전 사흘 말쯤 심각하게 잘못된 걸 깨닫고 수투 개념 에센스를 듣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6평에서 드디어 수학 100점을 받았다. 라고 돼 있어요. 정말 개념 에센스로 공부한 친구들 성적 좋아요. 선생님 제일 잘하는 게 개념을 잘 가르쳐. 그래서 개념의 여왕이야. 근데 그 개념을 잘 가르친다는 게 이 수능 수학에서의 개념을 제대로 안다는 건 그대로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성적을 내는 걸 가장 잘하죠. 그래서 온라인 친구들 이런 것들 또는 개념 에센스를 수강했고 첫 모의고사인 3월 학평에서 96점이라는 인생 최고점을 받았고 내신은 정말 껌이지 이런 개념 에센스로 공부하면 내신은 진짜 내신에서 정교 1등은 저절로 따라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개념 에센스 OT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 수투에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기말 대비를 이 개념 에센스 수투로 해버리면 3학년 시작할 때 겨울방학 때 시즌 1이라고 부르는 겨울에 수투를 완벽히 끝내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기출을 분석하는 것을 병행하면서 스타트할 수 있죠. 개념 에센스 수원과 미적 또는 수원 확통 또는 수원 기하 두 과목만 하면서 수투는 여기서 끝내버리면 훨씬 빠르게 출발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현장 친구들을 아주 좋은 성적을 내는 현장 친구들 대부분은 이 시기에 개강을 하거든요. 2학년 2학기 때 그래서 수투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고 겨울에 수원, 미적, 수원 확통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기출을 병행하게 해요. 그 커리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고 전과목 만점 또는 서울대 포스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시작 지금이 적기야. 그래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까지 에센스를 통해서 최고점을 찍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십사.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면 생기는 일들.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있죠. 파도파도 끝없이 나오는 에센스로 시작했을 때 나오는 기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자 교과 과정의 큰 그림.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간접 범위 안에서 집합명제 함수들을 배우고 수원, 수투로 쪼개져서 수원에서는 지로3을 배우는 게 목적이야. 본질이 저기 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를 이용한 미분, 적분을 배우죠.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초월함수라고 하는 지로3에 대한 미분법과 적분법. 이게 미적분이 되는 거야. 이게 교과 과정의 큰 그림인데 이 미적분 대신 확통을 할 수도 있고 기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원, 수투에 간접부터 시작해서 연관 단어는 당연히 미적분이야. 그래서 미적분을 공부하다 보면 거꾸로 수원, 수투가 매우 쉬워지는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수원, 수투에 확통을 할지라도 근데 이제 이 미적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로3이라는 이 함수들에 대한 기본 개형은 그리 어렵지 않아. 그런데 미분과 적분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드는 건 수투거든요. 미적분에서는 미분법, 적분법을 배우는 거지 수투처럼 미분, 적분을 배우는 게 아니야. 법이라는 게 붙어요. 단원명 자체가 수투는 미분, 적분, 대단원명이 미분, 적분이라면 미적분에서는 미분법, 적분법이라고 불러. 여기는 법이라는 게 붙음으로써 기술을 추가로 배우는 부분이 바로 미적분임을 보여주는 거야. 즉, 수투에서 미분, 적분이 제대로 안 되면 그 깊이 있는 개념이 제대로 납득이 안 돼 있으면 미적분 절대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적분이 흔들리는 친구들 결국 수투 개념 에센스를 가르쳐보면 아, 여기서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미적의 문제가 있어서 미적이 안 풀리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말고사를 계기로 이건 진짜 개념 에센스를 떠나서 수투를 제대로 해놓는 건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지만 겨울에 시즌 1 시작할 때 수원 공부하면서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동시에 미적을 출발할 수 있어. 미적분을 겨울 1월, 2월, 2달 동안 한 바퀴는 돌려야 돼. 제대로. 그래야지만 6편까지 미적분 다시 한 번 복습 9편까지 미적분 다시 한 번 그리고 수능 전 다시 한 번 함으로써 누적 복습을 적어도 4번 정도 함으로써 미적분이 완성될 거기 때문에 미적분 어려워요. 쉽지 않아.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근데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어. 근데 겨울부터 수투 미적을 병행하려고 하면 수투 때문에 자꾸 미적이 막혀. 그래서 지금 수투를 해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제대로 수투를 공부하면 수험 생활의 길이 달라질 거야. 결이 달라지고 정말 퀄리티가 달라질 거야. 마지막에 결과가 너무 달라질 거야. 이건 진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수투해야 돼 지금. 꼭 수투하세요. 나 정실어라. 그냥 수원부터 다시 공부할래. 아니 수원 하나도 몰라도 돼. 지금 이 시간엔 수투해야 돼. 그래야 미적까지 연결할 수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수투해야 수투의 고난도 문항을 확통이나 기하 선택자들은 수투를 더 깊이 있게 쪼개볼 수 있는 미적을 안 하기 때문에 수투 안에서 끝장을 내야 되잖아. 수투 진짜 열심히 해놔야 돼요. 수투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없으려면 아 지금 22번 하나는 못 풀겠어요. 15번 하나는 못 풀겠어요. 저는 왜 100점이 안 나올까요. 저는 왜 1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2, 3만 자꾸 나올까요. 이 모든 중심에 수투가 있어요. 이 말 믿고 수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투를 개념 에센스 수투의 OT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선생님이 5주 차로 계획을 한번 짜봤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기말까지를 7주 혹은 8주라고 했을 때 5주까지 수투를 한번 쫙 끝내고 그리고 남은 2주 동안 다시 한번 누적을 하면서 학교에서 준 교과서, 프린트, 문제집, 보충 문제집들을 풀면서 내신 대비를 하면 돼. 근데 5주 수강법의 선생님이 이번 기말이 대부분 적분이고 미분 끝에 3, 4차 그래프 도함수 활용이 들어가는데도 그냥 수투를 통으로 5주 수강법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 1단원의 극한부터 아마 이 개념 에센스를 들어보면 놀라게 될 거야. 아 극한에 이런 개념이 있어? 그래서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 미분계수인 것과 미분계수가 아닌 것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었구나. 리밋이라는 극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미분계수가 잘 안 됐었구나. 미분계수가 제대로 돼야지만 도함수가 되고 그래야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어. 그 그래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지만 그 그래프, 그 함수에 대한 적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수툰은 각 단원의 유기적 관계가 매우 세기 때문에 1단원이 안 되면 2단원이, 2단원이 안 되면 3단원이 앞에서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뒤에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저는 미분 앞쪽이 어느 정도 돼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아닐 수 있어. 본인이 뭘 모르는지 모를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나 조용조용 시작해서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목소리가 올라가고 액션이 커진다는 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선생님 강의를 들어봐도 아마 느낄 거야. 톤이 올라가고 액션이 커진다. 거기가 출제 포인트 22번. 고난도 문항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야. 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개념 에센스 안에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야. OT를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개념과 이 개념으로 2점, 3점, 4점, 초고난도 문항까지 같은 개념으로 한 방에 뚫린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개념이 50%, 문제가 약 50%예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그 개념을 이용하는 접근을 가르치는 기본 BQ를 첫날 들으시고 OT에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 다음날 개념과 BQ를 재정리해야 돼. 뭔 재정리? 재정리를 하라는 게 어떤 건지 OT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SQ 파이널을 풀어. 그리고 익숙이를 풀어. SQ 파이널을 풀어. BQ를 풀어. 저기 BQ가 베이스 퀘스천이야. SQ는 그 BQ와 유사한 시밀러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파이널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이 하나의 개념으로 풀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초고난도 문항까지 다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건 안에서 내신까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BQ, 재정리, SQ 파이널, 익숙이. 한 번 더 풀 수 있게 익숙이도 교재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한 단원을 4일 동안 공부해 주시면 돼. 한번 해보세요. 개념 BQ부터 단 1분도 스킵하면 안 돼. OT에서도 강조하지만 단 1분도 스킵하지 말고 이거는 아는 개념이야 라는 생각으로 넘기면 안 돼. 그 당연한 개념을 설명하는 그 말 그대로를 파이널의 마지막 초고난도 문항 풀 때 그대로 적용시키니까 개념이나 BQ 2점짜리 풀 때 그걸 스킵하면 그 똑같은 얘기로 초고난도 문항 풀 때 그걸 놓쳐버릴 수 있어. 그래서 단 1분도 스킵하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에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 한 문제도 빠짐없이 끝까지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의 앞에 수강생들의 태도 중 하나가 A부터 Z까지야. 보통 일반적으로 중상위권 친구들이 가운데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기본은 난 알아 하고 지나가고 너무 어려우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라고 내려놓는 A와 Z를 주로 안 한다 라는 게 일반적인 수험생이에요. 그런데 진짜 A부터 겸손하게 마지막 Z까지 버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저렇게 기적을 만들어. 우리 에센스는 A부터 Z까지가 들어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단 1분도 스킵하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4일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적 복습 읽으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거기서 어 이 개념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다시 강의로 확인하고 어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였지 조금이라도 막히면 다시 풀어보고 다시 강의 듣고 해서 5일에 한 단원을 공부할 수 있게 계획을 짰어요. 마찬가지 쭉 그렇게 공부하면 5주차에 마지막 7단원 정적분의 활용까지 풀릴 거야. 누적 복습 보시면 처음에는 1단원 누적 복습인데 그 다음엔 1, 2단원 그 다음엔 1, 2, 3단원 계속 쌓아가는 거야. 앞에서 했던 걸 계속 읽으면서 누적 복습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5주를 보낸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면 생기는 일들을 실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수강평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개념 에센스로 감히 이런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는 건 축복이다. 이 퀘스트를 끝까지 듣고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어?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음 생활은 남다를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그만큼 중요한 게 개념 에센스 그 중에서도 수투예요. 자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